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랩블랩 생일까요? 정색이네요 랩블랩 킨 located 뒤로 배라 할아버지 스툴이 귀신 Gray 식사 택배라 간식이 고정 한식이 한식이 손으로 옮겨서 잠시 재료들 재료들 양식 far 가벼운 담요 롱 소세지 치즈 피자 더 추가 geois говор нес — 훈 ninth THEN GEORGE WIN inventions loosen 양념장 안녕하세요 쏘영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편의점 음식 새로 나온 것도 있어서 오늘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거는 카레인것 같고 이거는 불닭볶음면이에요 일단 라면부터 물 붓고 시작할게요 안에 스프가 들어있네요 스프! 뜨거운 물 안보여 오케이 자 일단 뚜껑을 닫아주고요 뚜껑 뚜껑 기다리는 동안 음료부터 딸고 갈게요 오늘은 판타를 준비했습니다 아 판타 아 예아 끝! 자 이쯤되면 익었을까요? 오 익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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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했어 움직이지 않도록 불닭볶음면 조심조심 칼구리 오 좋아좋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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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치우고 먼저 너무너무 궁금한 칼구리부터 오 카레가루네? 노란색깔 면인가봐요 불닭볶음면 멋있겠다 칼구리 세상에 오 카레냄새 장난아니야 약간 이게 이렇게 맞나? 버리는거 아니야 물 어떡해 버리는거 아니었어 버리는거 아니었어 오 버리는게 아니었어 버리는게 아니었어 처음 먹었어요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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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을거야 불닭볶음면 어쩐지 뭔가 가루가 안넣는듯한 느낌이었어 일단은 처음 먹어보는 칼구리부터 어묵 오 이거 맛있는데? 어묵 은근히 얼큰하다 미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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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손 두 손 두 손 야 아 으아 맛있는데? 김줄 김줄 간만에 편의점식 너무 맛있어 자 이번엔 피자 맛있어 맛있어 와 약간 오징어 게임 그거 같아 그쵸 역시 매울때는 우유지 떡볶이 엄청 맵네 떡볶이 짱 맛있다 이번에 닭다리 먹을건데 장갑을 좀 끼께요 여러분들 장갑 장착 대박이다 이거 콩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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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좀 맵네 불 딱타서 그런가? 떡볶이 닭다리 뭐 아.. 너무 매운데 너무 맛있어 아 매울때 피자 하나 더 오픈 꺼내려고 했는데 이렇게 떨어져 떨어져 얘가 너무 부드럽나봐 쫄깃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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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모양 닭다리 닭다리 이번엔 똑잘래 오 약간 복숭아 모양처럼 생겼어 복숭아 이것도 그냥 이렇게 먹는건가 어디갔어 어디갔어 오 이거 맛있다 아 맛있는데 이거 너무 귀여운데 너무 귀엽잖아요 다시 어디갔지 근데 여기로 떨어졌구나 자 다시 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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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으로 들어왔어 약간 시큼 자 이번에는 제가 너무너무 먹어보고 싶었던거에요 이쁘지않아요 맛있을거같아 맛있을거같아 이거 맛있구나 사람들이 왜 먹는줄 알았어 너무 맛있다 오늘 또 새로운거 ㅎ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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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맛있는데 오늘 오늘 또 새로운거 편의점에서 발견했어요 보라색이야 나 이런거 처음봐 안해도 보라색인가? 보라색이야 대박이야 어머어머어머 세상에 어머어머어머 나 이거 처음봐 맛있는데? 이게 무슨맛이야? 고구마 맛 약간 끝에 고구만맛 나 우와 이거 되게 특이하다 자 이번에는 굴살리 초록색일까요? 초록색이네요 초록색이네요 그러지럼 상큼해 골을 주세요 꿀 꿀 꿀 꿀 꿀 꿀꿀꿀꿀꿀꿀꿀꿀 오마이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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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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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! 이것도 오늘 처음 보는거 새로운게 많이 등장하지요 짠 이거 왕수박알 왕수박알은 뭐야? 젤리가 들어있는데? 오 오 소스 수박이라고 썰었는데 셔요! 오늘 약간 독특한 편의점 음식들을 많이 먹어봤는데 새로운거라서 조금 쉬는것도 있었고 맛있는것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구독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음료수 음료수